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윤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우리 6월 학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설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싱싱싱싱한 친구들이 있다면 총평도 보고 해설강의도 딱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내신 대비할 시간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수준이 어땠었는가 한번 정리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총평을 해볼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일단은 전체 수준이 어땠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보이시죠?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의고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다.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어려울 만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영역별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역별로 나누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체 수준이 거의 다 평이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고1이고 아직은 공통 영역으로 전체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화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문제 푸는 정도를 좀 알고 있다면 그런 방법만 안다면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전혀 어려울 것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화작에서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작은 비문학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지문 안에서 막 다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지문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내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한 자료 같은 것들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2번 문제에서는 복잡한 자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문제 푸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아직 잘 모른다고 하면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문법으로 가보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문법을 어느 정도 해놓은 친구들과 이제 고1 딱 돼서 처음으로 문법을 보는 친구들하고 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그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아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공부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범위에 이 문법 내용이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어거지르라도 공부를 했겠지.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때 공부할 때는 힘들었지만 아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아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중간고사 범위에도 안 들어갔고 문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려웠을 수 있죠. 하지만 중상위권 이상은 거의 다 풀어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안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문에서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확연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번을 묶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화작이냐 언매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화작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작 문제가 더 많기도 하지만 문법은 나는 국어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지문 안 보고 다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법을 잘 공부해서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이 문법 공부를 좀 잘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해서 바로 그냥 빠져버리면 이러한 기회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화작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이 문법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중간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 게 더 잘 맞는지 그거를 계속 연습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2번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3번 독서로 가보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리고 지문 중에서도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하고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화작, 문법, 문학까지 풀고 마지막에 독서로 돌아왔다면 독서 부분에서 시간이 좀 없었다고 하면 횡설수설을 하면서 막 허둥지둥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쉬운 지문인지 어려운 지문인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허둥어둥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지문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없으면 다 그래요. 다 정보를 처리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급함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은 꼼꼼하게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시간만 충분히 있었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림이 이만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었겠지만 지문을 읽어 나가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 활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으로 넘어가 보면 문학도요.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너무 낯설고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번 문제에서는 전혀 낯선 작품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내가 혹여나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고 알고 있는 작품들을 토대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러한 작품들이었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봤던 그러한 작품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느끼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제 평가를 했던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수준이었다 정도로 느낀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쓰라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풀 때는 아 뭐야 쉽네 이러면서 풀었는데 채점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특히나 아 이번 시험 쉬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서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뭐 여러분들 수능 성적도 아니고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마음 아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1번 정확한 수준 파악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쉽게 시험이 나오면 친구들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잘 본 친구들과 물론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성적이 요동치는 경우에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정말 막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았어. 1등급 막 다 나왔어. 그럴 때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면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실수해서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부지리로 잘 본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우연히 아쉬운 수준의 문제를 잘 봤다고 해서 아 나는 국어를 잘하나 보다. 아 내가 국어에 어떤 통달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수준 파악이 어려우니 내가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꼼꼼하게 차분하게 계속 정진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마음 아픈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험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내가 이제 쉽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쉬운 수준이었다. 라고 하면 나도 그게 쉽게 느껴져야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건데 나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시고 아니 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도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9월 시험도 봐야 되고요. 내신 시험들도 있고 아직은 남아있는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나는 모의고사는 아닌가 보다 정신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게 분명히 어렵다고는 안 느껴졌어. 근데 아 이게 3번인가 5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그런 답안들이 되게 많았고 아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싶은 것들이 채점하면서 여러 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내 수준을 객관적으로 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 3월 모의평가 되게 잘 봤어. 그래서 아 나는 국어를 좀 어느 정도 쉽고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좀 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의 수준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내가 기존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학 기간에 한 번 수능 기초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돼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는 또 짜릿하게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가지려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꾸준히 열심히 이제 내신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들어가셔서 모의고사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한 번 기본 개념들을 쭉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 지어봤으니까 해설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강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해설강의 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문제 같은 것들 뽑아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강의 안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